자 오늘 첫 번째 쉬운은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로 해볼까 합니다. 자 어제도 아마 저희가 예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보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 중에서 대충 6대 3 7대 2 정도로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는데 이번에 이 여론조사를 이제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방식 그다음에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등 제3기관에 추천하는 방식 이게 이제 한동훈 방식이죠. 자 그리고 이제 특검법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자 저걸 보시면 42.8 민주당 지지 그다음에 이제 제3자 특검 31.5 19.0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31.5와 19 이 두 개를 합하면 앞판에 봤던 42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42.8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이 방안 여기에 대해서요. 저렇게 그 물으면요. 민주당 지지자와 조국당 지지자는 저걸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42.8%라고 하는 것은요.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 당 지지율과 조국당 지지율 합치면 저 정도쯤 나오는 게 맞지요. 그렇죠. 딱 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온 거예요. 원래 자기당 지지자들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보자고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물으면 찬성 여론이 70% 육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정도 40 몇 퍼센트만 나와야 되는데 한 2, 30%가 더 붙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최상병 특검에. 그리고 우리 대안 없이 지금 특검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30% 미만으로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여론 지형을 한동훈 표 솔루션이 여론 지형을 뒤흔들어놨다. 판을 바꾸었다. 이거죠. 지금 보세요. 한동훈 표 특검이 31.5% 어떠한 특검도 반대. 이게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 저거 두 개 합치면 5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다수파가 된 겁니까. 누가 다수파가 된 겁니까. 정치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기존의 구도 불리한 구도가 있다면 그걸 판을 흔들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그런 정도의 전략과 추진력과 돌파력이 있어야지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보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 반대하면 우리는 7대 3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확실히 여론 지형이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민주당 원안이냐 아니냐 딱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원안이 악법이라는 것은 상식 가진 사람은 다 인정해요. 지금 당대표 후보들 다 이건 악법이다. 이건 못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치하는데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할 이유도 없겠죠. 우리가 왜 고민을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여론에서 밀리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문제를 자꾸 숨기는 것처럼 자꾸 왜곡된 그런 공격들이 더 들어오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머리 아프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거부권 행사하고서 이게 딱 해결이 돼야겠죠. 그런데 지금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원래 땜을 모니터리려면 구멍 하나만 뚫으면 돼요. 그렇지. 그렇죠. 그 구멍 하나를 뚫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거부권 행사하고 여론에서 이거 필요 없다라고까지 가기 위해서 이게 왜 악법인지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받을 수 없는 제안을 줘가지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라지게끔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균열 하나가 나왔거든요. 민주당에도 소수파는 이거 부담이 있으니 원안에 대해서 이렇게 독소조항에 대한 내용이 부각되느니 제3자로 가자라는 의견이 조금조금 나왔잖아요. 내부 균열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원안은 포기해야 된다는 게 맞대는 의견이 나오는데 민주당 왜 저럴까라는 의견을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원안에 대한 부당성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거부권이 정당성을 더 얻겠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제3자 특검으로 됐을 경우에는 무혐의로 특검이 마무리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렇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사안도 마무리하고 국민도 설득하고 민주당은 원하는 거 절대 갖지 못하고 여기까지 쭉 노림수를 갖고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어차피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새로운 의제를 던져주고 논의의 틀을 바꿔주는 게 정치인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한동훈 후보가 그런 정치적인 능력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예로 한번 들자면 지금도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얘기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깔아놓은 그 판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국면에서 이거 선거에서 주장하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고 몰카를 숨겨놨다가 딱 맞춰가지고 터뜨렸던 공작도 있었고 그 특검법 해결이 되냐마냐가 선거에 굉장히 직결된다는 이슈가 초반에 굉장히 컸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자체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틀을 옮겨가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제를 던지고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것 자체가 정치력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때 그거 틀렸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한 거는 지금도 여전히 한동훈이 던져놓은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이 제3차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분은 한동훈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시면서 의제가 옮겨가고 있는 거를 자기가 못 느끼면서도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라는 게 공화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던질 때 이게 어떤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고 그 아젠다를 수렴해 나가는 그게 이제 정치의 어떤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조건 결사반대 그러면 굉장히 쉽죠. 그럼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정치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결사반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꽤 많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주도권이 뺏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도권을 갖고 오는 게 뭐냐? 결국은 이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한 굉장히 지금 불리한 우리의 여론지역 이걸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흐트려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제3의 대안을 만들어버림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도 지금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부에 지금 분열이 일어났죠. 정성호 같은 사람은 이재명계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한동훈 표 특검 그거 수용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누구는 그건 뭐 괜히 우리가 말리면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예 한동훈 표 특검을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들이 이상하게 스텝이 꼬일까 봐 말이죠. 거론 자체를 안 합니다. 거론 자체를 안 해요.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그 거론조차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자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뭐 주진우 의원 그냥 아주 빅히트를 쳤어요. 저도 주진우 의원 꽤 오래 알아왔지만 그렇게 한방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민주당이 강제 종료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강제 종료 다음에 그건 뭐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21대 말 그 법안보다도 더 악화화된 민주당 한 명 조국당 한 명이 지정하면 대통령이 3일 내에 누군가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빵으로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안 이걸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국회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딱 성황리에 종료가 돼서 이른바 컨벤션 이펙트가 나타나고 빡 이럴 때 그때 거기에 딱 그냥 완전히 재를 뿌리기 위해서 그때쯤 재표결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네 사람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표 특검법안에 나는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한 사람이 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한동훈표 특검이 나오니까요. 김재섭 의원 나는 한동훈표 특검에 그게 올바른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 접었죠. 한지하 비례대표 의원 자기 좀 더 생각해보니까 한동훈 그게 맞는 것 같다. 접었죠. 그다음에 지금 나경원 의원 캠프 의 좌장으로 불리우는 부산 육선의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바로 내가 하자는 게 한동훈처럼 하자는 거였다. 하면서 접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한동훈표 그거 한다고 그러면서 또 민주당 뭐에 드는 또 찬표를 던진다. 그분 문제는 우리 근원하지 맙소 . 저는 제 머리로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네 사람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특검법안에 찬성표 던질 수 있다는데 세 사람이 한동훈표 솔루션에 의해서 접었잖아요. 자 그러면 대안 없는 무대법 반대 와 한동훈처럼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는 반대가 어떻게 무지막지한 민주당 표 특검을 막아내는데 누가 더 효과적이냐. 이제 다 입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배신이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당내 경선에서 그 얘기를 갖고 오는 게 참 안타까운 게 이 특검에 대해서 확실한 부결을 이끌어내는 게 그럼 누굽니까. 확실한 부결을 이끌어내는 건 이 탈표를 막아내는 사람이잖아요. 한동훈 특검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민주당 원안을 확실하게 부결시킬 수 있는 정권을 가장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고 대안 통과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민주당 원안이 너무 악법이니까 이걸 확실하게 부결시켜서 거부권을 안전하게 지켜내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리고 그러면 7월 내에 원안이 통과되는 걸 가장 확실하게 부결시키고 그 이후에 대안에 대해서 독소조항을 뺀다라고 힘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 공수처에서 결론 나오면 되지 않나요? 정치적으로 시간도 벌고 독소조항 빼고 독소조항을 뺐는데 공수처에서 결론이 나오든지 대안을 진행했는데 제3자 특검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물론 민주당에서 면죄부용 특검이다라고 폄훼를 하겠으나 자기들이 추진한 거에 의해서 무혐의가 떨어지면 정권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한동훈표 특검이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수싸움에서는 여러 가지로 공수처 수사도 지켜볼 수 있는 시간도 벌고 부결도 확실히 이끌어내고 거부권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데 여기에 이 항목마다 머리 아프게 고민해가지고 이 나온 결론을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뒷생각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받으려도 전략전술이 있는 장수와 전략전술 없이 결사항전하자라고 하는 장수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쭉 지켜봐왔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민의 경선이 한 일주일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반전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초반 우리 대결이 보면 배신자냐 아니냐 등등 그다음에 비전발표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 또 안철수하고 이처로 지사는 다 시켜버리고 등등 이런 것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여론의 지형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어떤 초반전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이 당권 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번에 똑같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지휘층 379명 전체는 보니까요 한동원 35원, 원희룡 11원, 나경원 9.8인데 이게 전체 응답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의미가 없죠. 국민의힘 지휘층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이걸 봤더니 62.9% 그리고 17.9% 8.1% 2.7%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게 모든 지역 전 지역입니다. 특히 영남권에서 꽤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에서 꽤 많은 지지를 얻고 있고 이런 걸로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배신자 배신자 했는데 배신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배신자 프레임이요. 원희룡 후보의 기대만큼 먹히질 않고 있는 거예요. 먹히질 않고 있고요. 이제 저는 그래서요. 우리 원희룡 후보께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수준을 조금 낮잡아 본 거 아닌가 얕잡아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요. 정보량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정보량은 홍수입니다. 진짜 뭐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면요. 별하별 거 우리가 다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게 제대로 된 정보고 뭐 그거를 가지고 또 심층 분석하고 이런 건데 요즘은 우리 지지자들의 수준이라는 건요. 정치인의 수준보다 더 높을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품격도 그래요. 품격. 보수의 품격 있잖아요.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 품격 못 지키는데 우리 보수 지지자분들이 오히려 품격이 살아 숨 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원희룡 후보가 자꾸만 배신자다 뭐다 뭐다 하는데 한동훈 후보 저거 보면요. 저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아까 얘기한 최상병 특검 대안을 제시했더니 말이죠. 이것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즉각 철회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데일리안 조사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요. 한동훈 표 그 대안을 지지한 사람이 45.1%고요. 아무런 특검도 필요하지 않다가 38.6%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요. 기존에 아무런 특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안 없는 반대죠. 미주당. 그거보다도 한동훈 표 대안 있는 반대를 훨씬 더 지지하고 있다고요. 이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이번에 보니까 일단 전반적인 초반 판세도 일단 뭐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발할 때에 비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한 게 지금 선거인단을 발표를 했는데 수도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84만 3천 명인데요. 영남 지역이 40%고 수도권 지역이 37%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영남 지역이 꽤 많은 걸로 봤는데 수도권도 꽤 많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 기반 자체가 굉장히 수도권으로 많이 옮아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남 정당으로 쪼그라든 것 같은 식의 그런 프레임도 이게 좀 드러나게 그렇게 하는 거가 정말 당을 위해서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남권에 특히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뭘 좌우하는 듯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다 똑같은 한 표잖아요. 그런데 지지층들은 굉장히 영리하시고 다 나름의 판단들을 하시는데 본인이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좌우하고 자기가 결정하면 다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를 할 것처럼 여기시는 이런 태도는 정말 옛날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그리고 다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거든요. 짧게 한번 보면 배신자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자리에 앉혀줬기 때문에 거기에 발탁받았다. 뭐 이랬잖아요. 그거 옛날에 민주당이 다 윤 대통령 공격할 때 했던 얘기예요. 제가 그 영상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당대표였던 송영길 대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 검찰총장까지 시켜줘서 은혜를 입었다. 그런 사람이 은혜 입었었는데 진영까지 넘어가서 그렇게 했었어요. 똑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출마했을 때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오히려 당심이 더 윤 대통령을 원했었잖아요. 다 나름의 판단들을 하시는데 보수 지지층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 전략적으로 보수 정권이 창출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략적인 사고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렇게 반응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옛날식인 것 같고 전략적인 사고를 위해서 보수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 어떻게 하면 변화 혁신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정권 재창출이 되겠는가 정권 재창출이 가장 핵심이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이 특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갈등이 해소되고 여론이 특검 자체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다수가 되면 저도 거부하면 됩니다라고 다시 입장 바꿀 수 있어요.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지 여론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대안을 그래서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원캠프, 나캠프 다 그럼 우리가 여론 이렇게 해소하겠습니다. 나오면 저도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 맞습니다라고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거 전혀 없이 해소가 안 되겠으니까 주장하는 거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특검도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론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확실한 부결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가장 정권을 지키는 게 안전하게 지키는 게 어떤 방식인가 또 당원들 지지층에서 그거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매러서 말 듣고 나니까 그런 게 참 생각이 나네요. 이게 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켜준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이쪽으로 와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인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가 아니죠. 바로 그게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고요. 정치의 세계에서는 뭐 흔히 국제정치건 국내 정치건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에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 뒷통도 치는 건 그건 배신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의 세계는요. 공적 영향이 있잖아요. 정치인은요. 이게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 정치인들끼리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플러스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좋았던 관계도 틀어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거죠. 네. 참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아마 자유총연맹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감독님 아직 사진 안 나왔나요 네.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고 4명의 후보가 다 참석을 했고 아마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만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내일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